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목사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입어 살아가는 축복된 날들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3월 24일 출애극기 35장, 잠원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축복이다. 성장해 나가는 내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 그만큼 그 예수님을 처음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진 그 순간 또 그때처럼 순수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참신앙은 그렇게 첫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진한 그것보다 더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바른 신앙이다. 왜?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사카, 요셉의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은 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일 더 기대되어지는 변화를, 변화를 이루며 또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오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죠. 먼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성령도, 성령이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싶은 말씀이 23절 17절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유역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적에 행하던 그런 습관들 죄 가운데서 행하던 그 쾌락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행하던 일들이 오늘도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 자행되어지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아이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게끔 말씀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끔 격려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경험해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여 진리여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성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때로는 질책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아 회개하고 아 이것은 잘못되는 일이구나 돌아서서 바른 길로 의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 때문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일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상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 정직한 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삶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하는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것에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출애 긋기 35장 마지막 1절 2절 3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정말 자원하여서 갖고 오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성막을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지으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동되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또 마음이 슬그러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그러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에서 감동을 받고 마음에 원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거죠 오늘 오늘 마음에서 내가 그 마음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정말 진실된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중적인 어떤 잣대 아니면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내가 마음은 마음에는 하기 싫은데 어떤 티를 가지고 행하는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행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행하는 일들에 진실되게 행하게끔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과연 오늘 진실함은 있는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되게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해지며 변화되어져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진실함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